아 배고파 저녁 먹었지? 안먹었어요 저녁 안먹었어 진짜? 저 아까 점심에.. 저 아까 점심에 햄버거 먹었어 아 진짜 배고파 시작방송까지 이어서 그냥 계속 가는거야 어? 아 지금 위치가 너무 높아서 적과 조우하기가 힘드니까 한층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한층 내려가는지.. 어? 아 지금 하렙이랑 아 밑에서 약올리고 있으니까 기방하고 있다 지금 총 엄청 쏘고 있어요 니산이랑 저 하렙이가 우선 눈치 까고 갔습니다 하렙이가 월.. 하렙이님이 그냥 당하실분은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때는 잉카라고 지금 패드를 데리고 올 것 같거든요 어? 이거는 내릴 생각이야 하렙이 이거 내려서 안내리네요 네 잠깐만 천신은 지금 계속 베이스를 지키고 있고요 지금.. 앞쪽에 있던 니산이 따라갔습니다 니산이 차타고 따라 들어갔거든요 니산 니산하고 하렙이 지금 한번 시원하게 부딪혀주고요 자 여기서 포레스트가 계속 쫓아오는데요 하렙이는 잉카를 외친거죠 같은편인데 어? 아아아아 오잉카 튀어나왔는데 니산이 바로 박았어요 오오오 이거 슈가를 꼈는데 아 뒤에 하렙이는.. 지금.. 오오오오오 쏴야되요 지금 와아아아 와아아아 나름 영화에요 지금 그래도 와아 진짜 못났다 진짜 못났다 진짜 못났다 이걸 못죽여 잉카리어은 아 니산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니산 웅도 좋지 보통 SUV 타면은 애들한테 죽었을까 보통 SUV 타면은 창이 넓기 때문에 맞을 공간이 많아서 금방 죽거든요 아 모르겠네 이거 이래가지고 경위 끝나야겠어 흐헤헤 아 근데 지금 니산 바퀴 한쪽 빠진 차로 어 지금 쫄.. 쫄리고 있어요 지금 쫓기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지금 하렙이가 니산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때 저거 계속 차 막 부딪치고 그래서 데미지 계속 입으면 어쨌든 간은 내려야되요 그렇죠 자 지금 저 상태에서는 저기 하렙이가 계속 쫓아가서 니산은 저걸 피하고 바디 페인팅 한번 써줘야될거 같아요 아 아 상패 네 상패 상패 상체 페인팅 한번 써주고 내려가지고 바로 스킬 드립을 쓰면서 방아쇠를 당기면은 그대로 꽂힐거 같아요 아 지금 이게 게임이 아 아 지금 니산 엔진 멈췄어요 근데 지금 해만님이 머리.. 옥상에서 스나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니산 천신 너네는 어구로만 끌어라 이런 얘기야 지금 잠깐만요 니산 죽었는데요 스나이퍼는 아무 의미없어요 잠깐만 니산 죽었어요 아 죽었다고?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목병 척추 3번 척추 나갔거든요 아 3번 축추가 나가게 되면 하반신 마비가 오죠 바로 병원샷 근데 뭐죠 이거 하레비 하레비가 어떻게 된거지? 니산이 죽으셨네 니산이 하레비 하늘 나나온거야 왜이래 갑자기 하레비 뭐야 이거 하레비가 여기 뭐지 어디야 여기 지금 이게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는 포레스트검프 보겠습니다 하레비 뭐해고? 하레비는 왜 멀쩡한데요 아 멀쩡해? 네 그냥 화면 한 번씩만 껐다 키시면은 다 됩니다 네 제가 볼때는 천신님도 머지않아 가지않을까 공항 근처인거 같은데 해마... 시민은 3대2가 된거죠 아 지금 해마 선수 지금 해마하고 지금 뭐 지금 경합하고 있는 선수가 있나요? 아 지금 해마가 지금 입구에다가 지금 총질을 하고 있거든요 월샷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네네 이거를 나갔을 때 잠깐만 야 이거 5인칼 선수 야 5인칼 선수 무슨 그 같아요 하이에나같이 지금 저격들고 저격들고 지금 컨테이너 저격 박으면 컨테이너에 깔려서 바로 죽는 위치인데 네 굴하지 않고 지금 컨테이너 뒤에서 쪼고 있거든요 풀스패드 선수가 앞뒤로 지금 보고 있는거 같고 어 옆에 왔어요 지금 아 하르비죠 아 같은 팀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부터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던 이유가 네 이게 마이크가 가까이 있으면 세 명 다 마이크가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팀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가 안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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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 2대1로 계속 팀들이 떨어져서 돌아다니지 않았나 저희는 스카이프라 세 명 다 만났는데 그렇죠 네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시스템적 문제 결함이 있네요 자 잉카선수도 위치를 바꿔주는 모습인데요 아 잉카선수 지금 저기 어딘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저기 누구 있나요 지금 해마가 있을 겁니다 해마님이 문쪽에서 여기 있어 이러면서 계속 총을 쏘느라고요 네 그렇죠 그도한 해마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해마를 쪼고 있는 잉카선수 아 자 이제 골을 넣을 시간이에요 드리블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 아 쏩니다 쏩니다 잉카선수 쏘고 있어요 아 잉카선수 쏘고 있는데 지금 해마선수하고 천신선수는 네 네 네 지금 지금 방어막이 지금 1차 방어막 2차 방어막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아 잉카선수 한번 나갈수도 있어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쪼고 있을 때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돌진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건물 안에 침투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깊숙이 한번 건물쪽으로 탑식을 한번 해주셔서 지금 엎둘 히든 없나요 충분히 뜯어줄 수 있는 능력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세명이 좀 모여서 네네네 네 불길을 좀 단단하게 한 다음에 이 와중에 하리비 선수 지금 뒤뚫고 있어요 아 그래요? 뒤를 뚫어요 이주 이 와중에 하리비 선수 지금 뒤쪽으로 스며들고 있거든요 아 지금 짭니다 이동합니다 하나의 그 리틀머스 종이 마냥 쓰윽 알칼인지 산성인지 알칼인지 산성인지 그렇지 산도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한 리토 아 산도 먹고 싶다 아 진짜 맛있는데 크라운산도 아 개맛있다 크라운산도는 딸기가 진입니다 아아 인정 인정 갑자기 먹고싶은 내여 아 진짜 개먹고싶다 달달하면서 그 쿠키가 탁 바삭하면서 그 약간 두께가 어느정도 있어가지고 씹힐 때 그 두께가 약간 그 다이제스티브 정도의 두께거든요 어 내 침샘 본물 터진다 그냥 그냥 그런종류 다 맛있어 뭐 진짜 뭐 초코샌드 롯데샌드 구키인가 구키 땅콩샌드 맛있지않어 아우 형 땅콩샌드 개맛있어요 형 진짜 아 진짜 미쳐버려 형 저 땅콩 진짜좋아요 아 나 말라온기면 땅콩샘 사러가야되겠다 구키 땅콩샘 초코 몽쉘 얼려먹었을때 몽쉘은 군대에서 먹었을때가 제일 맛있어 음 몽쉘 맛있어 오이에스 몽쉘 오이에스도 얼려먹으면은 짱 맛있어 진짜 빼빼로 초코 빼빼로 빼빼로는 그 기둥 그거뭐지 빼빼로는 초콜렛 다 빨아먹은 다음에 그 기둥이 이렇게 와작 씹으면은 나는 그 과자 본연의 맛이 있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빼빼로 빨아먹는 사람도 이해 안되던데 저는 이빨로 갉아먹은 다음에 남아있는거 녹여먹습니다 아 저분 최소 오 오 오 오 주세요 오땅 저기 감사합니다 오땅 입니다 뺍 후렌치베리 맛있지 зна잉이 개쫄 후렌치후 라이 먹いつ다 후렌치 문 집 파이면 그렇지 후렌치 파이 사과lifting 엄마손 진짜 대박 마산 엄마손 쿠키 대박 진짜 엄마 손은 그 결 달아서 뜯어먹는 재미 그게 결정이 무슨 소금 같으면서 소장 같애 짭쪼롱 하면서 달달달달하지 진짜 엄마 손맛이야 거기다 커피 한잔 타가지고 한잔 한잔 찍어먹는 엄마 손맛이야 공장에서 엄마들이 공장에서 엄마들 5만명이 과자 만드는데 일렬로 서가지고 주물럭 걸어 마지막에 계속 과자 5만명이 옮기면 엄마 손맛 엄마 손이 그냥 하나의 조미료야 그쵸 와 여기 극기방들 지금 14분 남았는데 핵극기방 들어갔거든요 지금 아 저게 어딘지도 몰라요 저 처음봤어요 GTA5 하면서 해마팀이 기방 들어갔나요? 네 해마하고 천신팀이 1,2층 먹고서 기방 들어가고 나머지 팀이 그걸 뚫기 위에서 계단 올라가고 있는데 어어어 들어가요 이제 더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지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3대2 네네네네 지금 하레비 선수 뒤쪽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파이어 인도 홀 두방 들어가고 지금 일단은 정문쪽이 굉장히 방끼네요 어어 정문쪽 열렸어요 아아 오잉카의 선수 다이 해마 뚫렸죠 잉카 역시나 날카롭고 수류탄까지 수류탄까지 어 뒤에 뭐죠? 아 뒤에 하레비 지워놨어요 지금 이게 같은편도 쏘면 죽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 야 이거 몰라요 아우와아 이거 지금 소리듣고서 지금 싸풀로 피하고 있어요 그와중에 천신님은 뭐하나요? 어 아아 지금 천신님이 그 헤드님을 그냥 옆에서 옆치기로 죽였거든요 아 하레비 선수 지금 dari 이거 전략 좋았어요 이러면 하레비님께 남지 않습니다 크으으으으으으으으응 늬이 1이 되는건가요 네 갑자기 3대2에서 2대1로 역전됐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Ca az 지금 마무리스나를 지금 해마님이 쏘고있는데 아아 제가 그때 제가 만약에 저상황이랑 말이죠 저는 진짜 시방 갑니다 혼자서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너희들 저거 기방가다가 죽었는데 우리 마무님은 그냥 그 현실모드 하나의 교과서네 교과서 그냥 지금같은게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기방을 해서 트로를 하려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 점수제입니다 그렇죠 끝났을 때 킬 대 계산했을 때 킬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데스... 저 뭐야 킬 킬 많은 쪽이 무조건 우세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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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와 이거 죽었어요 이거 킬 막아 이거 하렙이 그냥 그 뭐냐 그 하나의 두개골을 그냥 와 진짜 퉁소리 하나 났는데 죽었어 차에 타고 있었는데 수다루 와 나는 그 죽을 줄 몰랐네 자 해마님과 그 천신님 축하드리고요 어 제가 결정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만약에 싸워서 이기는 쪽이 한 달치 갖는거 할래 아니면은 둘이 안전빵으로 갈래 그 중에서 해마님 죽었습니다 자 이거 듣고 있을거거든요 분명히 자 춤추고 있구요 천신 해마 지금 한 달 먹을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해마 지금 해마 지금 해마 지금 둘 다 총 들었어요 지금 갑자기 이상기류 제가 만약 해마라면 분명히 천신 죽일거고 아 어 아니 총 들었음 아니 저거 뭐야 아 아 아 아 비무장인척 하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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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우정이고 나발이고 그딴거 없죠 해이 양아치샤 개 양아치도 아니고 그냥 그 하나의 양아치 그냥 혀틀이야 그냥 양아 오브 양아치 아 혀틀이죠 저건 그냥 아 해마님 진짜 인생 역전이네요 해마님 아까 초반에 내 수류탄 맞고 제일 처음 퍼스트킬 났잖아요 와 와 그래도 저희는 우승자한테 죽었습니다 저희는 와 그러네 우린 다 우승자한테 죽었네 우리는 우승자한테 죽은거야 우리는 아 영광이네요 야 대단합니다 자 저 그 저번주 토요일날 노지랑 남은이랑 형님이랑 셋이서 뭐 대화 토크쇼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예 했습니다 그때 노지가 삐져가지고 더이상 이제 방송하기 싫다 니들이랑 답답해서 더이상 방송하기 싫다 이랬다고 하시던데 어떤 미친놈이 개소리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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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그러면 그러면 막말을 그렇게 루머를 퍼뜨리고 다니죠 자 하하 GTA5 현실모드 참여해주신 어 우리 GTA 그 참여하신 분들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